제목글에서 유튜브로 정말 돈 벌 수 있겠어. 지은이 아닌정 소제목 왕초보가 가장 궁금해하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쏙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언택트 시대에 돈 버는 방식도 바뀌고 있다. 독일 PM 상위 1% 독립사업자가 월천을 버는 비법. 리더북스에서 만들었고 2021년 2월 19일 일판일세 발행된 책이다. 지은이 아닌정님은 평범한 아날로그 주부에서 PM인터내셔널의 상위 1% 네트워크 독립사업자이다. 요즘에 유튜브와 블로그를 시작하며 어떻게 해야 잘 될까를 고민하다 도서관에서 책을 검색하다 만나게 된 책이다. 책의 표지는 검정색에 붉은색 노란색 하얀색을 섞어 만들어 예쁘다. 크기도 한 손에 들 수 있을 정도로 아담한 사이즈로 읽음직스러운 책이다. 나는 책을 늦게 읽는 편인데 이틀 만에 읽을 수 있었다. 책 내용은 깔끔하고 유튜버에 대한 격려의 글과 정보가 들어있었다. 책 후기는 책을 넘기며 인상 깊었던 내용과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기록할 예정이다.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나의 감정이나 생각보다는 글을 그대로 옮길 예정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첫번째 유튜브를 반드시 해야한다. 두번째 내 채널을 빨리 성장시키는 비법 세번째 유튜브 구독자를 빨리 늘리는 방법 네번째 유튜브 조회수를 빨리 높이는 방법 다섯번째 유튜브로 수익을 빨리 만드는 방법 여섯번째 성공한 유튜버의 전략과 성공의 그림자 첫번째 파트 유튜브를 반드시 해야한다. 소제목으로는 모든 미디어가 동영상으로 바뀌고 있고 유튜브는 최적화된 플랫폼이고 유튜브는 1인 창업 디지털 노마드에게 필수고 언택트 시대의 유튜브는 매출 상승에 기여하고 재미와 감동을 주면서 수익도 생긴다는 내용이다. 나는 유튜브 채널을 4개 운영하고 있어서 그냥 스윽 보고 넘어갔다. 두번째 파트 내 채널을 빨리 성장시키는 비법 소제목으로는 유튜브가 돌아가는 시스템, 알고리즘의 흐름, 나의 강점을 발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먼저 채널을 기획한다. 채널 기획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 떠오르는 콘텐츠를 곧바로 시작한다. 최소한 영상물 100개를 업로드한다. 구독자 100명까지는 가족과 지인을 동원하라. 시청자가 원하는 것을 고민한다. 소제목 중 먼저 채널을 기획한다의 내용이다. 유튜브의 90%는 기획이라고. 유튜브를 시작한다는 것은 1인 기업 대표가 되는 것이다. 채널을 기획하는 것은 내 채널이 있어야 할 이유와도 같다. 어떤 목적과 주제를 가졌는지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구독자의 대부분은 내 채널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한눈에 어떤 채널인지 알아야 나에게 관심을 보인다. 유튜브에서는 썸을 오래 타면 끊어진다. 빨리 내 채널의 매력을 발산해야 한다. 그 모든 것은 기획에서 시작된다. 2세대 유튜버들은 확실히 기획을 철저히 하고 시작한다. 차청TV, 리섭TV, 대학생김 머신 등은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철저히 파악했다. 분석한 후에 자신의 채널 기획을 제대로 하니 10만 구독자를 몇 달 만에 달성했다. 구독자 10만이 달성됐을 때 그들이 어떻게 기획했는지 올린 영상을 보면 놀랍다. 틈이 없게 준비하고 바로 실행하여 100미터 구간을 미친 듯이 달린 결과물이나 마찬가지다. 인기 주제도 아니고 자기 개발과 정치 분야에서 성장이 빠른 이유는 바로 기획이다. 소제목 채널을 기획하는 구체적인 방법 채널의 방향성, 먼저 내 주제가 어느 방향성과 일치하는지 점검하다. 유튜브에 4대 방향성이 있다. 재미, 위로, 대리만족, 정보성이 그것이다.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는 이유는 바로 이 4가지가 핵심이다.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영상을 만드는 것은 시간납니다. 자신이 정한 주제를 일관성 있게 나아가야 방향성이 생겨난다. 주제가 명확해야 구독자가 믿고 보는 채널이 된다. 인기 높은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 유튜브 내 검색순위, 유튜버 구독자 수 등을 보면 인기 있는 콘텐츠는 여전히 음악, 게임, 먹방이다. 압도적으로 인기가 높고 꾸준히 잘 되는 콘텐츠다. 영상만 보고도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국내를 넘어 9개의 구독자도 많이 유입된다. 포화 시장 같아도 점점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늦은 진입이란 없다. 불과 2년 전에 키즈 먹방과 일상으로 시작한 쌍둥이를 지는 현재 구독자가 923만 명이다. 인기 있는 주제와 좋은 콘텐츠는 언제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콘텐츠를 잘 만드는 꿀팁 유튜브에 올린 콘텐츠를 나름 정했다면 조금 더 세분화 작업을 해야 한다. 요리도 한식, 양식, 밑반찬 등으로 세분화해 놓으면 콘텐츠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 요리라고 하면 방대하지만 내가 잘하는 주 종목이 밑반찬이면 콘텐츠가 바로 10가지는 줄줄 나온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이다. 내 콘텐츠와 비슷한 채널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지를 분석한다. 볼 때는 쉬워도 막상 내가 같은 방식으로 만들려고 하면 잘 안된다. 여러 채널을 보면서 비교 분석하고 나만의 차별화된 방식으로 재창조해야 한다. 하우투 콘텐츠에 주목하라. 지금은 유튜브가 검색 기능으로 트래픽이 높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궁금한 것, 문제 해결을 찾기 위해 검색을 한다. 유튜브에도 스테디셀러처럼 꾸준히 사랑받는 콘텐츠는 하우투 콘텐츠다. 영상 제목이나 썸네일에 뭐뭐 하는 방법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법, 살을 빼는 방법 등은 유행과 관련 없이 늘 필요한 정보다. 정서를 아니지만 유튜브는 하우투 콘텐츠를 도움주는 유익한 콘텐츠라 판단한다. 그 의미는 추천 알고리즘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콘텐츠를 구성할 때 하우투를 이용하여 영상을 만들면 무난하면서 조회수가 높게 나올 수 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달라는 것이다. 클립만 하고 나와버리면 내 영상의 점수가 내려간다는 것을 명심하다. 소제목, 시청자가 원하는 것을 고민한다. 하고 싶은 말 때 듣고 싶은 말 영업의 고수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고객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한다. 유튜브 세계도 다르지 않다. 유튜버가 만든 콘텐츠를 보는 사람은 구독자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유튜버가 하고 싶은 것과 구독자가 원하는 것이 일치할 때이다. 유튜버는 콘텐츠를 만들기 전에 구독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출발점이 구독자라면 만족도가 높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늘 자신만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시청자는 무엇을 원할까? 충주 시장님이 유튜브에 라고 했고 그 한마디에 오늘날 홍보맨이 탄생했다. 출발은 공무원으로 일의 연장선이었다. 김선태 주무관은 일명 보여주기 식의 업무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콘텐츠를 만들어 대박이 났다. 충TV의 영상은 재미, 콘텐츠, 공감, 위로가 다 들어있다. 결국 모든 콘텐츠는 충주시에 연결되고 그 중심에는 충주 시민이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영상이 있고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의 애완도 어필하는 영상이 함께 나온다. 공감을 넘어 초공감으로 시청자가 원하는 것을 만들라는 말은 다름 아닌 공감이다. 주부들이 대화할 때 박수하며 공감하고 매일 만나는 이유는 절대적인 공감이다. 육아, 살림, 가족 험담까지 다 이해가 된다. 유튜브에서도 좋은 콘텐츠, 나쁜 콘텐츠는 없다. TV 프로그램에서 가족 험담을 대놓고 해도 시청률이 높은 이유는 공감이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다. 내 영상을 보는 타깃층과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구독자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유튜버를 보며 공감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줄 것이다. 파트 3 유튜브 구독자를 빨리 늘리는 방법 소재목 최적화 로직을 알면 구독자 수가 빠르게 올라간다. 구독자가 시청한 시간이 중요하다. 검색해서 보게 하려면 키워드를 잘 활용하라. 내 영상이 추천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지금 뜨는 핫키워드를 다뤄야 떡상이 된다. 유튜브 스튜디오를 활용하면 성공이 따라온다.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해야 구독자가 늘어난다. 구독자가 늘 때 오는 구글의 편지가 기회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매번 외쳐야 한다. 손님이 들어오는 문을 잘 만들어야 한다. 기억하기 쉬운 캐릭터를 만들어야 한다. 댓글과 커뮤니티를 잘 활용하라. 책임감과 진정성이 있어야 롱런한다. 소재목 최적화 로직을 알면 구독자 수가 빠르게 올라간다. 최적화를 위한 조건을 맞춰라. 외부 조건은 시청자가 올해 내 영상을 보도록 만들어 시청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시청시간이 늘어나면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고 영상만 살짝 보던 시청자를 구독자로 만들 수 있다. 사실 시청시간은 콘텐츠가 좋아야 자동으로 늘어난다.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만들어진다. 이런 과정으로 내 영상을 최적화로 만드는 이유는 구독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함이다. 손님이 많은 식당이 결국 맛집이고 더 많은 손님을 끌어당기는 것과 카트니치다. 최적화를 위한 더 많은 꿀팁. 보통 유튜버들은 영상 콘텐츠에만 몰입한다. 영상을 최적화 시켜줄 부수적인 액세서리에는 소홀하다. 주제와 맞는 제목을 반드시 올리고 설명에도 부가적인 내용을 정리해 놓는다. 썸네일에도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을 만들어 놓자. 시청 지속시간을 위해 결론을 꽁꽁 숨겨서 맨 뒤에 넣으면 어떨까. 바로 이탈하거나 맨 뒤로 이동하여 볼 수 있다. 눈치채지 못하게 핵심 주제를 영상 앞부분과 중간 끝에 적절히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영상을 끝까지 보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 모든 과정은 구독자 늘리기의 여정과도 같다. 어떤 유튜버는 먼저 최적화 시스템인 영상 시간, 간단한 편집 기술로 만든 썸네일로 통일한다. 그 다음에 콘텐츠에 초집중한다. 그야말로 콘텐츠로 중무장이 거의 하루 건너 하나씩 영상에 올라온다. 자신의 전문 분야거나 오랜 경험으로 콘텐츠의 양가치를 다 만족시킨다. 어떤 방법이든 구독자를 모으기 위한 일이다. 최적화를 위한 꿀팁 유튜브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선 검색 최상단에 떠야 한다. 검색에서 중요한 것은 키워드다. 썸네일은 제목을 잘 만들어야 한다. 콘텐츠의 퀄리티를 높여 시청시간을 늘린다. 구독자는 최적화 알고리즘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최적화의 핵심은 알고리즘이 내 채널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구독자의 폭발적 증가는 알고리즘의 도움 때문이다. 알고리즘은 다듬어진 최적화된 영상부터 추천한다. 최적화는 노출 클릭률, 영상의 길이, 시청시간이 작용한다. 썸네일을 잘 만들면 노출 클릭률이 올라간다. 유튜브 영상은 8분 이상이 좋다. 유튜브 시청시간은 평균 45% 이상 나와야 하며 길수록 좋다. 내 홈 화면에 뜨는 유튜브 영상은 나의 검색과 관련이 있다. 내 영상이 최적화되는데 구독이 중요하다. 주제에 맞는 제목 외에 부가적인 설명도 잘 써야 한다. 핵심 메시지는 영상 맨 앞과 중간 끝에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소제목 지금 뜨는 핫 키워드를 달아야 떡상한다. 떡상이 단타로 끝나지 않으려면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면 조회수가 나오지 않을 때 주제를 바꿔 영상을 만들게 되어 있다.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것이 초보는 자신에게 맞는 주제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빨리 감을 잡았으면 그 주제로 밀고 나가야 한다. 중요한 점은 여러 가지 영상 중에 대박 친 영상이 결국 시청자가 원하는 것이다. 많은 유튜버가 처음과 다른 주제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떡상의 의미는 유튜버, 시청자, 알고리즘의 합을 찾은 지점이기 때문이다. 소제목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매번 외쳐야 한다. 합법적인 호객 행위 유튜버들이 매번 구독, 좋아요를 부탁할 때 이해하기 어려웠다. 왜 매번 사랑을 하긴 하는 거지 난 이미 구독자인데 그것은 시청자의 입장이다. 유튜버는 매번 영상을 첫 만남처럼 만들 수밖에 없다. 새로 유입되는 구독자도 있으니 항상 구독과 좋아요를 외쳐야 한다. 내 영상의 가치를 생각하면 당연히 구독, 좋아요를 요구해도 된다. 이젠 대놓고 외쳐보자.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소제목 손님이 들어오는 문을 잘 만들어야 한다. 채널 아트에도 꿀팁은 존재한다. 간판만 보고 들어가는 손님이 있듯이 채널 아트가 구독자에게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채널 아트가 없는 채널은 확실히 매력도 떨어진다. 썸네일이 해당 영상을 다 말해 주듯 채널 아트는 채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유튜브에서 직관적이란 표현을 하는 이유는 눈으로 느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돌려 말하기가 아니라 훅 들어가는 곳이 유튜브의 세계다. 도서관에서 천천히 책을 고르는 것과는 정반대인 곳이 유튜브다. 보다 빨리, 더 빠르게. 채널 아트는 유튜버의 정체성이자 브랜딩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유튜버 자체가 캐릭터이므로 가장 돋보이는 사진 혹은 로고를 만들어 넣는다. 얼굴을 비공개한 유튜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미지를 부각해서 만든다. 맛집 간판에도 사장님의 얼굴이 있는 간판은 더 신뢰가 간다. 유튜버 자체가 채널을 대표하기에 얼굴이 있는 채널 아트가 좀 더 신뢰감을 준다. 유튜버는 모든 관점을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쉬운 해석 말이다. 소제목 댓글과 커뮤니티를 잘 활용하라. 소통의 장터, 댓글과 커뮤니티. 유튜브 플랫폼을 포함한 개인 방송의 장점은 소통이다. 유튜브는 시청자를 늘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왜 내 영상을 볼까? 라고 생각해보자. 시청하는 이유는 공감한다는 의미이며 공감은 소통으로 이어진다. 유튜브는 실시간 방송처럼 서로의 피드백도 빠르다. 유튜브에서 소통의 기준은 댓글에서 판명된다. 조회수가 높다고 소통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성공한 유튜버는 콘텐츠도 좋지만 영상을 좋아해주는 시청자의 의견을 소중히 한다. 시청자의 댓글로 마음을 읽어야 시청자의 마음을 훔치는 영상이 나온다. 책임감과 진정성이 있어야 롱런한다. 인성자질 논란. 유튜브는 시청자에게 직접 영향을 준다. 유튜버와 시청자가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다. 유튜버는 엄밀히 말해 공인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인과 공인으로 구분하기 전에 도덕성이 존재한다.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는 마음으로 방송을 해야 한다. 나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다수에게 도움을 주는 방송을 하는 것은 기본 자세이다.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일 때 가장 성장하는 것은 자신이다. 파트 4 유튜브 조회수를 빨리 높이는 방법 소제목 클릭을 부르는 썸네일과 제목 시작하면 결론부터 말아라. 말이 빠르고 영상이 변하는 것을 좋아한다. 구독자의 댓글은 아이디어 샘물이다. 영상의 길이는 5분. 광고가 들어갈 때는 8분으로 이목을 끄는 포장보다 품질이 더 중요하다. 콘텐츠 관리 4차원을 지키며 성공한다. 편집의 디테일이 조회수를 높인다. 소제목 클릭을 부르는 썸네일과 제목. 바로 클릭하게 만드는 썸네일 제목. 어느 것을 먼저 할까요? 영상 만들기 오 썸네일 만들기. 보통 영상을 만들고 썸네일을 제작한다. 영화도 영화를 완성하고 포스터를 만드니까 말이다. 만약 유튜브 세계에서는 반대라고 한다면 유명한 유튜버는 거의 썸네일을 먼저 만든다. 그만큼 썸네일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썸네일을 먼저 기획하고 완성한 후 영상을 만든다. 썸네일을 먼저 확고하게 만들어 놓으면 영상 촬영에서 목표에 더 집중할 수 있다. 그럼 썸네일을 만들 때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썸네일에 어울림만한 제목을 찾아야 한다. 제목은 키워드와 연관된다. 구글 트렌드나 네이버에서 영상의 핵심 키워드를 검색해본 후 전략적으로 만든다. 끌리는 대로 느낌 가는 대로 제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잘 나가는 유튜버는 모두 철저히 조사하고 기획한다. 모든 세팅이 끝나면 영상 촬영이 썸네일과 같은 방향이므로 완성도가 높아진다. 촬영 전에 썸네일과 제목은 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직관적인 제목을 지어라. 신사임당은 썸네일의 달인이다. 그의 제목은 아주 직관적이다. 100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현실적인 방법, 전업주부가 월 300을 만든 현실적 부업 5가지, 80만원으로 시작한 쇼핑몰로 먹고 사는 펍 등은 모두 현실적으로 끌리는 제목이다. 썸네일 펍칙 중 하나가 구체적 수치를 적는 것이다. 추상명사보다 정확히 수치로 보여주어야 정확히 꽂히게 된다. 신사임당의 썸네일 제목을 보면 측정 가능한 수치 그리고 현실적인 단어들의 조업이다. 그의 썸네일은 그야말로 최적화가 되어 있다. 더 유혹하는 썸네일 꿀팁. 같은 말도 표현에 따라 호기심이 생길 수 있다. 질문 형태의 제목을 쓰면 제목을 본 후 시청자는 질문의 답을 스스로 생각해본다. 나의 답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라도 영상을 클릭해서 본다.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등의 썸네일도 많다. 당장 해야 할, 하지 말아야 할 스타일의 썸네일은 일종의 동기부여와 호기심을 건드리기에 클릭하고 싶은 썸네일 중 하나다. 썸네일에 유튜버에 얼굴을 많이 넣는 것은 이유가 있다. 유명한 유튜버라면 썸네일의 캐릭터만 봐도 클릭으로 이어진다. 초보 유튜버 역시 자신의 얼굴이 담긴 썸네일을 계속 올려야 한다. 신뢰감을 주고 꾸준한 노출로 얼굴이 알려지며 캐릭터화가 자연스레 되기 때문이다. 썸네일의 캐릭터는 유튜버나 동반 출연자 정도가 적당하다. 너무 많은 캐릭터가 등장하면 산만하고 직행력이 떨어진다. 썸네일을 보는 순간 어떤 영상인지 알아차리게 하도록 복잡하지 않게 만든다. 소제목 시작하면 결론부터 말하라. MKTV, 김미경TV 역시 핵심만 말하는 인트로를 영상 앞에 넣어준다. 김미경TV는 영상 시간이 다른 유튜버의 영상보다 긴 편이다. 흥미나 재미 위주가 아니라 강연과 교육이기 때문이다. 다소 긴 영상의 핵심을 인트로로 훅 보여준 후 강한 울림을 던져준다. 타깃층이 40대 이상이기에 경제에 관한 한마디로 펀치를 날리면 다 내 얘기 같다. 결론의 메시지는 알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근거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 기승전결의 편집은 이렇게 인트로에 모든 것을 넣을 수는 없다. 인트로가 없는 영상도 있다. 인트로가 없다면 시나리오를 기획할 때 결론을 의미하는 것을 먼저 넣는다. 강약을 조절하면서 너무 정직하게 기승전결로 만들지 말자. 어린 시절 동화처럼 옛날 옛날애로 시작해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런 형식은 유튜브에서 미안하지만 백날 조회수가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 유튜브 영상을 기획자가 아니라 시청자가 되어보면 답이 나온다. 나는 오늘 어떤 영상 하나를 끝까지 보았던가? 소제목 말이 빠르고 영상이 변하는 것을 좋아한다. 돌 굴러가에는 곤란해요. 콘텐츠는 아무래도 유튜버의 역량이 크다. 분야별로 차이가 있지만 강연이나 교육은 유튜버의 역량이 전부이다. 대본이 있지 않고서야 말을 빨리 잘하는 것은 어렵다. 평소에 말 잘한다고 해도 영상 촬영을 할 때는 다르다. 혼자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하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다. 주거니 박거니의 대화가 아니라 혼자 기승전결 말을 다 해야 한다. 평소 자신이 말하는 속도보다 늘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 논리적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말이 빠르면 속도감에서 적정한 텐션이 생겨 몰입하기 쉽다. 말이 느리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진다. 다니TV의 다니쌤은 스피치 학원을 추천할 정도로 스피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사실 유튜버의 말이 속도감 있어야 영상 편집도 결을 맞출 수가 있다. 말을 천천히 하는데 영상 컷이 빨리 돌아간다고 상상해보라.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다음 화면으로 어떻게 전환될 수 있을까 경험상 연습만이 살 길이다. 유튜브를 꾸준히 하면 유튜버 자신이 최적화로 변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구독자 1220만명을 거느린 케이시 네이스탯은 영상에 몰입하게 만드는 천재다. 모든 것이 빠르고 빠르다고 표현하고 싶다. 그의 영상은 웰메이드처럼 차체가 완성도 높은 작품 스타일이다. 거기에 화면에 빠른 전개, 텐션 높은 그의 빠른 스피치가 몰입을 가중시킨다. 케이시 네이스탯은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유튜버 중에 한 사람이다. 그 영상이 사랑받는 이유는 짧은 영상에 빠른 변화를 주었기 때문이다. 계속 보고 싶게 만든다. 몰입 그 자체를 할 수 있다. 이쯤 되면 지루하다고 컷을 중간에 의도적으로 끊을 수도 있다. 화면 전환처럼 잠깐 이미지를 넣어 컷을 끊어주는 것이다. 센스 있는 유튜버는 화면 조정의 이미지와 B효과음을 넣고 2초 정도 흐름을 끊는다. 모든 편집 앱에는 장면 전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있다. 흐름을 적당히 끊으면 지루하지 않고 문단에서 문단을 넘어가는 것처럼 메시지 전환도 자연스럽다. 찾아보면 내가 힘들게 만든 영상을 몰입하게 해줄 액세서리가 많다.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시도해보자. 소제목, 이목을 끄는 포장보다 품질이 더 중요하다. 어그로보다 중요한 것은 본론 메시지. 강의나 교육 주제의 콘텐츠는 무엇보다 전달력이 중요하다. 유튜버가 혼자 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유튜버의 스피치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언어 전달력의 기본은 정확한 발음, 호감형의 목소리 톤, 말의 속도감이다. 특히 북튜버는 언어 전달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전달력을 높이고 싶다면 세상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체인지그라운드 채널을 추천한다. 각종 분야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나와 그들의 생각을 전해준다. 파트 5 유튜브로 수익을 빨리 만드는 방법. 소제목 수익을 만들려면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광고 수익보다 더 큰 수익이 생기는 방법이 있다. 부업이냐, 전업 유튜버냐, 유튜버의 가장 진실한 목표는 돈이다. 광고는 표기법을 알고 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유튜브로 매출 올리는 꿀팁. 수익을 만들려면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구독자와 조회수 어느 것이 수익에 유리할까? 실제로 영상을 클릭한 후에 시청해야 광고까지 보기 때문에 두 개의 광고가 있는데 하나만 보는 것과 두 개 다 보는 것은 당연히 차이가 있다. 이 모든 것은 시청시간과 관련되어 있다. 구독자가 많다고 시청시간이 높은 것은 아니다. 또 강의 교육으로 긴 영상이 많은 채널도 수익이 높다. 시청시간이 잘 나오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가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출이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게에 들어와서 머물다가 갔는지가 중요하다. 여기까지가 이 책에서 내가 읽으면서 체크해두었던 부분이다. 책의 후반부는 응원글 정도로 동기부여 글로 생각돼서 그냥 가볍게 읽고 마쳤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놓치거나 가볍게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책을 가볍게 읽을 수 있고 시간도 얼마 안 들어서 좋았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책을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